안녕하세요. 야마하 음악교실 강사연주 챌린지의 두 번째로 연주하게 된 야마하 강사 김지수입니다. 이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를 믿고 열심히 레슨해 와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. 또 센터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오늘 박성원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곡은 겨울왕국2의 OST, Into the Unknown입니다. 올 여름이 엄청 덥다고 해서 같이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.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즐겨주세요. 김찬미 선생님. 다음 연주는 김찬미 선생님입니다. 그러면 연주 시작하겠네요. 다음 연주자는 일산센터의 김찬미 선생님입니다. 잘 부탁드려요. 그러면 이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하십시오. Thank you. sisters and daddy KlimAnä Rhodes 사랑하십시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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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